전남 해남군의 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내고 삽으로 다듬자 흙더미 사이에서 백골이 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31사단 장병들이 유골을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은 모두 3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행방불명됐던 시민들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해남에서는 1980년 5월 22일과 23일 계엄군의 총격에 최대 6명의 시민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은 2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신은 안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위는 발견된 유골 3구를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